박정식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에 살펴봐야 할 키워드는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 박정식 대표님은 현대차 기하, 미국의 판매 150만 대 돌파했다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이번 올 한해 판매도 잘 됐고 수출도 잘 됐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고 실적도 잘 나왔는데 현대차 기하, 주가가 잘 안 갑니다. 이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과연 연말 그리고 내년에는 괜찮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고금리 와중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판매량이 151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매량이 일단 역대 최대치를 찍었고 이러한 판매량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자동차를 판매를 하면 대출을 많이 껴서 판매를 하는데 이렇게 고금리 시장에서도 판매량을 이렇게 많이 기록을 했다는 것은 내년도 만약에 금리가 낮아질 경우 이러한 판매량을 넘어서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점쳐지고 있고 일단 내년 말부터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완성이 되고 가동에 들어가죠.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 전기차 판매량이 더욱 더 늘어나면서 200만 대도 넘어설 수 있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련 현대기아차와 동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기아가 좋은 판매와 실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 주들을 살펴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볼까요 먼저? 네 일단은 저는 주가 위치가 상당히 낮은 종목들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삼보모터스인데요. 일단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변속기 플레이트류와 그리고 엔진윤 및 연료계통의 파이프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의외로 대다수의 매출은 자동차용 범퍼 및 내외장 사출품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주요 계열사로서 자동차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고 있는 이 프라코와 나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연결 기준으로 대다수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또 이 회사들이 거의 현대기아차에 우회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90% 이상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와 동반 성장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로터 어셈블리라는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회전자 부품이 있는데 이것을 현대차 향으로 2025년 말부터 11년간 3,557억 원을 공급하겠다는 계약도 현재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인 수주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전기차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재무재표를 보시면 매년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3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현재 3,200억 정도 수준이 되어 있고요. 재미난 것은 이런 기간 산업, 즉 설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을 상당히 적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분기 기준으로 2,321억 원이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보다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금리 인하 시기에 맞물려서 자동차 섹터가 부각을 받는다면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700원 이하 때부터 여러분들이 느긋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내년 금리 인하 섹터랑 맞물려서 시기랑 맞물려서 자동차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적어도 한 1만 1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6,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산보모터스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 한 종목 더 체크해 볼까요? 두 번째도 비슷한 재물 구조를 지니고 있는 업체인데요. 세종 공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차량용 머플러와 배기가스 정화기 등 현대차 그룹 배기 시스템 1차 협력사이고요. 이쪽에서 거의 전체 매출의 93.21%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하지만 점차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백도 만들어낼 예정이고 한마디로 미국 조지아 전기차,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납품할 배터리 백을 공급하는 1차 협력사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관련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 수소 전기차 핵심 부품인 금속 분리판 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수소 전기차 시장이 더욱더 확대될수록 동반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는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재무 구조를 보시면 매년 꾸준하게 지금 매출을 급격하게 성장을 시키고 영업이익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주가의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게 점쳐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지 시가총액은 한 1,536억인데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4,300억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부 모터스랑 똑같이 많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한 2,017억 원이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보다 많이 많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 추가적인 투자와 동반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만 원 이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6,6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종공업과 삼보모터스를 자동차 부품주 중에 살펴봐야 할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올해 이렇게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다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거리 부장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자동차 관련 종목 어떤 종목을 좀 보십니까? 네,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 화신을 비롯해서 여러 종목들, 대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의 효과, 이거에 대해서 사실 기대감이 붙기 시작했다. 차가 전방산업에서 더 많이 팔릴 거라는 기대감이 붙었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실적은 좋아졌는데 오히려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투자 포인트고요. 그중에 여러 종목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닷건에 있는 에코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인데 에코 플라스틱? 에코 플라스틱이 이제 자동차용 전문 플라스틱, 범퍼, 아까 얘기하신 범퍼를 납부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 외에도 이제 콘솔 박스부터 시작해서 안에 줄어 있는 내장재들은 대부분 다 플라스틱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에코 플라스틱은 이제 모든 자동차 업체가 안 좋을 때도 공급망 이슈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도 계속 영업이익률이 증가했던 회사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현대 기업뿐만 아니라 고객사를 계속 지금 늘려가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 이제 프리미엄 라인 이쪽으로 주로 이제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분기가 사실은 이제 자동차의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되죠. 보통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된다든지 해서 2025년형 뭐 이렇게 나올 텐데 24년형 이렇게 나올 때 관련해서 지금 납품이 더 많이 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을 기록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지금 화면을 보여주시면 지금 에코플라스틱이 22년에 385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벌써 대충 보시더라도 500억을 넘게 넘겼죠. 거의 600억 가까이 지금 영업이익을 냈고요. 4분기가 포함이 안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4분기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최고 실적을 낼 텐데 문제는 이 와중에 주가 차트를 보시면 주공을 보여드리면 거의 뭐 바닷건에 있죠. 최근에 보면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공정 자동화라든지 인력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로 해서 원가 절감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미국 조지아주에 대한 것도 여전히 내년부터 양산이 개시될 걸로 보고 있어서 에코플라스틱도 한번 관심 중에 넣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에코플라스틱까지 자동차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